대한민국 진짜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영어를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영어 덕후 반쌤 반요한입니다. 저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영어참고서 반요한의 영어혁명 제1,2,3권의 저자이며 20년 전부터 오프라인에서 여러가지 놀라운 영어 강좌를 개설해서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해서 대학생, 영어강사, 영어교사,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수많은 영어학도들에게 영어학습에 대한 새로운 빛을 던져주며 영어 전문강사로 지내왔습니다. 저는 또한 현재 영어 전문 통역사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영어 전문 권역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네이버 검색창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지금 곧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제가 그 책을 서점에서는 절판시켰기 때문에 구매가 불가능하고 저를 통해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원래 영어를 잘했거나 영어권에서 태어났거나 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전 원래 영어가 전공도 아니고 이과 출신의 평범한 순토종 한국 사람인데 그냥 영어가 마냥 좋아서 계속해서 미친 듯 덕질을 하다보니 어느 날 갑자기 영어의 신세계가 환히 열리고 영어를 보는 눈이 확 뜨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어느덧 영어를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게 몇 가지 원리가 있어서 누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배우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혼자만 알고 있겐 너무나도 아까워서 무작정 책으로 쓰게 되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제 초기 저서인 영어혁명책 1, 2, 3권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쓴 이 책들을 교재 삼아서 유튜브에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강의를 해나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영어를 통달한 이 특별한 방법이 정말 궁금하시고 또 그 밖에 제가 여기에서 가르쳐드리는 영어혁명의 특별한 학습방법을 통해서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던 영어를 반드시 정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여는 깜짝 사은 이벤트에도 다른 분들보다 앞서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꼼꼼히 유튜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튜브 상에는 날마다 수없이 많은 영어 강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기에 대중에는 정말로 유익해서 저조차도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는 대단히 좋은 강좌들 예를 들어 원어민들만 쓰는 본토식 표현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과서만으로는 도무지 배우기 힘든 것들이 꽤 있는데 이것들을 잘 배우면 영어로 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테지만 아쉬운 점은 그 좋은 강좌들 중 대부분이 교본으로 쓰는 책이 따로 없이 그냥 그때그때 강사의 뜻에 따라서 무작위로 일회용의 영상으로만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이 없으면 결국 학생의 입장에 있는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편집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그러다 보면 영상을 딱 보고 들을 당시에는 모두 다 알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점이 학습자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공부만 해온 저로서는 지식이란 것이 단편적 지식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어서 결국 학문을 이룰 수가 없고 반드시 시스템을 갖춘 개통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야만 학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도 인터넷 동강 같은 걸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명언도 있듯이 동영상을 보며 공부할 때 정리와 편집이 잘 된 책을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기도 쉽고 효율적이며 그 학습 효과를 몇 배로 올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제 경우에는 이미 20여 년 전에 제가 지필해서 펴내고 지금까지도 계속 가르치며 사용해온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책들은 제가 이미 20여 년이라는 그 긴 세월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오프라인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직접 가르치면서 그 내용이나 놀라운 학습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 왔고 또한 그 내용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서 최신의 생생한 영어 지식을 아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 유튜브에 제가 올린 동영상과 함께 제 책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최고 최대의 효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 책들로 수많은 강의를 펼치면서 학생들로부터 들려오는 다양한 피드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이제 선생님 덕분에 저도 드디어 영어의 눈이 확 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배운 후에는 그럼 뭘 더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든가 쌤, 영어 문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잘 알겠는데 그러면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나 쌤, 문법이나 독해는 이제 좀 알겠는데 듣기, 말하기 같은 거나 회화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는 등등의 여러가지 질문들이었는데 이러한 말들을 꼼꼼히 경청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깊이 고민해 본 결과 그 후속으로 영어학습자들이 영어를 균형있게 학습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정의 결과를 얻을 만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로서 일단 문법 교재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어휘와 회화 표현 등이 추가로 필요하겠고 이 모든 분야에 무엇보다도 먼저 제대로 된 좋은 교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재들을 기나긴 세월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모두 완벽하게 집필해서 준비를 해 놓았고 그 후로 오프라인 필드에서 그 모든 교재들을 사용해서 꾸준히 가르치면서 그 효과를 확인해 왔습니다. 이 책들에 대한 정보는 이 화면의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제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고 각각의 책에 대한 자세한 샘플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교재에 대한 설명 동영상도 하나씩 모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 널려있는 원어민 영어 강의나 테드나 기타 온갖 좋은 자료들이 흥분의 집 지붕 위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온갖 보물이 가득 든 대박들이라면 제 강의는 최소한 그 지붕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사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아무리 탐스러운 박이 많이 열려 있어도 사다리가 없으면 아무도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없고 그 결과 그 박들을 따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없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영어혁명식 교육방법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보아도 정말로 쉽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인데도 엄청 재밌습니다. 세 번째로 그 무엇을 상상하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차별화된 영어교육을 1대1 과외 형식의 도제식 교육으로 영어의 순기초부터 완성까지 전과정을 모두 강의합니다. 그래서 전혀 영화를 모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포자들 환영합니다. 왕초보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영어를 진실로 할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준비는 원래 제가 유료 사이트를 개설해서 영어 교육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료 영어 컨텐츠 시장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보니까 영어 학습을 갈망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 그 대부분이 대학생을 포함해서 그 나이 이쪽 저쪽의 젊은 분들일 텐데 일단 유료화가 되면 요즘 안 그래도 다들 살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그러한 학습자들에게 진입 문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제가 가르치는 독창적인 영어를 많은 분들에게 보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료화를 하면 저는 어떻게든 많은 돈을 벌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유료 채널들의 경우에 돈을 다 지불하고 유료 채널에 가입한 분들 중에도 그 내용을 끝까지 다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낭비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참에 내가 통 크게 한번 쏘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내용을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하고 교재도 적정 가격에 판매를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어 학습자들이 무상으로 자유롭게 질높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 대신 내가 가르치는 영어가 대한민국의 표준 영어, 국민 영어가 되게 해보자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만의 독창적인 특이한 교수법이나 가르칠 내용과 품질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도대체 이 영어 학습 방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 대답을 앞으로 제 강의 영상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를 매번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영어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어디서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과 원리들을 강의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곳 유튜브에서는 쉽게 듣거나 보지 못하는 내용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일단 모든 학습자들이 학습비용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영어를 하는데 꼭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학습법을 통해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영어 정복에 꼭 필요한 모든 원리들을 매우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익혀나가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제 강의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올릴 내용은 여러 권의 제 저서들 중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반요한의 영어 혁명 제1, 2, 3권 중 제1권 강의입니다.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영어 문장론의 모든 근본적인 원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 처음과 끝을 다룬 책이며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내용과 원리들을 가득 담고 있는 보물 같은 책이고 영어 학습 전체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컴퓨터를 가동시키는데 꼭 필요한 OS인 윈도우즈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들을 가득 담아놓은 책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윈도우즈 같은 OS가 정상적으로 깔려 있지 않다면 절대로 제대로 된 동작은 커녕 부팅조차도 안 될 것은 뻔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한들 그것이 제대로 깔려서 작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 왔어도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노력에 비해서 발전이 거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제1권의 과정만 통달하시고 나도 아 이제 내 영어가 최소한 제대로 부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드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정상적인 컴퓨터를 켰을 때 자연스럽게 느끼듯이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마음속으로 느끼고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니까 추가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Put up your English. 즉 너의 영어를 부팅시켜라 입니다. 그런 즉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진지하게 반복해서 정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입에서 충격과 깨달음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공부하던 상태에서 영어 학습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나는지를 틀림없이 온몸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여 년 동안 일선에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오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근본적인 진짜 이유가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어 공부의 FM이 되는 시스템 즉 체계가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공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저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 유튜브에 허수아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전에 있는 동네 컴퓨터 가게 사장님인데요. 유튜브에서 꽤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재미있어서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손님들이 가져온 문제 있는 컴퓨터를 뚝딱뚝딱 잘 고쳐서 윈도우즈 10을 설치한 뒤에 딱 부팅이 잘 되는지까지만 확인하고 그 컴퓨터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컴퓨터란 게 기본적으로 일단 제대로 부팅이 되어서 작동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깔고 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 채널에서는 이 제1권 강의로는 일단 여러분의 영어를 확실히 부팅시켜주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특수한 영어 번역 시스템인 줄긋기 시스템을 가르쳐서 그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 나머지 커리큘럼은 유튜브를 통해서 기타 꼭 필요한 고급 스킬들을 추가로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의 무적의 OS 시스템과 함께 최신의 영어학습 플랫폼 그리고 유익하고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놀라운 프로그램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의 영어학습은 그 어떤 분야든 가히 폭발적인 효과를 장담합니다. 이 책은 20여 년 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빛나는 내용과 그 효과를 자랑합니다. 이 책은 오리지널 초판본과 최근에 새로 만든 업데이트판의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초판본은 각 챕터의 내용 설명이 아주 자세하고 영어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여러가지의 지식들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영어의 근간이 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지식들을 깊이 탐구해 보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구입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이에 비교해서 업데이트판은 원래 제가 3일 영어집중 단계학교 세미나용 특강 교재로 만든 책인데요. 오리지널 초판본의 내용 중에 초보의 영어학습자들에게 당장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하고 그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책입니다. 다만 이 책은 현장 강의용이라서 제가 강의 현장에서 직접 보충강의를 해줄 것을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본에 비해서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고 자제해서 자세히는 나오지 않은 편입니다. 내용 면에서는 이 두 책들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앞으로 올릴 동영상 시리즈에서는 이 두 책의 내용들 중에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다루되 기본적인 순서와 포맷으로는 주로 업데이트판을 중심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그 밖에 업데이트판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과 반드시 암기해야 할 요점만 정리해놓은 요점정리 암기집이 부록으로 있습니다. 이 책이 있으면 빠르게 여러 번 핵심적인 내용을 읽어가면서 복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한 학습자인데 최대한 빨리 영화의 중요한 이론의 핵심적인 골자를 파악하고 정복해서 실력을 눈부시게 향상시켜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학습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에는 영어학습자의 메타인지 능력을 확실히 높이도록 특화된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해놓았으며 이 밖에도 영어혁명 제1권의 각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문법용어의 해설집과 전체적인 문법용어를 쉽고 자세히 알려주는 문법용어 사전을 탑재하고 있어서 영문법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즉시 찾아볼 수 있도록 잘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의 빠르고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영어학습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이 제1권 강좌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는 총 3권이 되는 셈입니다. 일단 저의 모든 강의는 시청자들이 이 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책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들의 외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번째 그림에 나오는 이 책이 오리지널본이고요. 이 두번째 그림에 나오는 책이 업데이트판이고 여기 세번째 그림에 나오는 책이 이 업데이트판의 핵심 내용을 단원별로 필수 암기사항만 뽑아서 요약 정리해놓고 거기에 영문법 용어 사전을 붙인 부록입니다. 물론 동영상만 보아도 대부분의 경우에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화면의 크기 관계로 내용을 부분적으로 쪼개서 보여줘야 하는 동영상 강의의 특성상 책의 모든 내용을 세세히 전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접하는 느낌도 많이 다르고 이 책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동영상만 보시는 것과의 학습효과의 차이는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처음에 몰랐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동영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일단 내용 파악이 된 후에는 직관적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쭉 훑어보거나 깊이 숙고하며 공부하기에는 책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책은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강의들과 달리 본 강의가 가진 최대 장점이 책이 있다는 점인데 책이 없이 강의를 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 원고를 준비하면서 책의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실어보긴 했지만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해보니까 요즘 대세인 휴대폰 화면 크기에 맞춰서 제작한 원고 영상의 크기 제한 때문에 책의 내용을 분할해서 올리다 보니까 내용의 흐름이 끊겨서 제 의도가 제대로 매끄럽게 전달되기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꽤 많이 생기더군요. 아쉽지만 그것이 동영상 강의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의 포맷을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이처럼 글자만 나오는 형태로 정하게 된 것도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내용은 말로만 설명하면서 가볍게 다루기에는 좀 깊고 진지한 편이라서 이처럼 그 내용을 보여드리지 않고 말로만 설명한다면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주로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듯해서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이어폰 없이도 보실 수 있도록 배려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학습자가 책이 없이 공부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하는 군인이 상황판이나 지도 한 장 없이 전투를 치르는 거나 차이가 없는 셈이니 거의 눈 감고 주먹국으로 싸우는 것과 같아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공부할 때에도 항상 제가 배울 교재의 내용이나 구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먼저 꼼꼼히 살펴봅니다. 제가 배울 내용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죠. 물론 교재의 구입 여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지만 정말로 마음잡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책을 반드시 구입하셔서 동영상과 함께 공부하신 후에 여러 번 정독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책을 팔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담컨대 영어를 바라보시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며 지금까지 사서 보신 어떤 영어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인 내용이라서 결코 책값이 아깝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출간 초기 약 5년간만 책을 서점에 내놓았었기 때문에 그 후로 약 15년 동안 이 책을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다 보니까 저에게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신 수많은 분들의 전반적인 반응이 아 내가 이 놀라운 책을 왜 이제서야 만났을까라는 탄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터넷 중고서점에서는 제 책의 중고가가 새 책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들의 내용이나 구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 강의 채널 오픈 기념으로 책 구매 시에 선착순으로 특혜를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도 있으니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서점에서는 구매하실 수 없으며 저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책을 구매하셨다면 그 책을 펴시고 제가 올린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영어정복 준비 끝입니다. 이 영어혁명 제1권 강의는 이 소개 강의를 포함해서 모두 50여 편의 시리즈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재생목록으로 묶어서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정말로 영어를 제대로 통달하고 싶으시면 책을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고 진지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시청하시되 반드시 순서대로 정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틀림없이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생길 겁니다.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1차적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편까지 모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린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